이 사람아, 좋은 세상같이 살자 붓고만 살아도 모자란 인생 같은 노래예요? 야! 이 사람아, 화내면서 살지 말자 자네도 떠나면 어떡하라고 감사합니다 정말 좋았네 송두리째 뺏어 가버린 송두아입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, 하마이혜야 사진 찍을까요? 다 뿌여서 갈 거예요 손님이 오셨습니다 오세요, 예, 예 자신 방송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정지 시작됐습니다 본격적으로 긴장이 안 되겠어요 뭐라고 말할 수가 없네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